일단 우리 신유 씨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소유 씨가 본인의 얘기를 뭐라고 적으신 거죠? 저 그거 뽀샵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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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샵이에요? 뽀샵이에요. 뭐라고 뽀샵하셨습니까? 근데 되게 묘한 게 그거 해놓고 고름표가. 고름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? 그러니까 제가. 뭐를요? 살을 빼고 몸을 만들면 뭔가 이제 남기고 싶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다시 이런 몸이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. 그러다 보니까 몸이 예쁠 때 무드 화보를 꼭 찍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보는 거 말고 개인 소장용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. 근데 회사에서 안 된다. 혹시라도 유출이 되면. 큰일이죠. 근데 이제 소유하면 비킹이 화보가 하나쯤 있겠지?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작년에 인생이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찍어보고 싶다. 그래서 제가 회사에 부탁을 드린 거예요. 살을 엄청 뺐죠. 살을 엄청 뺐는데 반응이 너무 엄해 이러는 거 얼굴이 살이 너무 빠지니까 같다고. 그렇게까지 안 빠져봐가지고 저희는 같다 이런 말을 몰라가지고. 쭉. 쭉 늙어 보일 때 있잖아요. 수분까지 쫙 빠지니까. 광대뼈 너무 드러나고. 어디로 와서 화보를 찍었어요? 제가 발리에 찍었는데 문제는 발리가. 저는 딱 이랬어요. 첫날 시원하게 딱 찍고 이틀 동안 발리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겠다. 이 마음으로 갔어요. 빨리 찍고 끝내고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또 가서. 두 시간 동안. 찍는 날이니까. 찍는 날이니까. 복근을 엄청 하고 막 딱 만들었어요. 근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날 못 찍었어요? 근데 이제 다들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. 왜냐면 제가 굶고 운동한 걸 아니까. 참아. 일기예보상으로는 3일 뒤에가 날씨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. 그럼 제가 3일 동안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.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?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. 오늘 끝 먹고 내일 찍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. 끝났다고 하자마자 긴장이 풀려가지고. 라면을. 어? 아 너무 아깝다. 흡입을 했는데. 어 근데 내일 해가 좋으면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된 거예요. 3일 뒤에 찍자고 있는데. 3일 뒤에가 아니면 어떡하지? 먹었는데. 또 엄청 운동했죠. 계속 그냥 힘든데 계속 수영하고. 계속 운동하고 해서. 결국에는 3일 날 찍은 거예요. 마지막 날. 근데. 뭔가 비키니 해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하고. 이럴 것 같잖아. 약간 정해진 포즈들이 있죠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건강한 느낌이어가지고. 이렇게 누워서 약간 허리를 이렇게 드는 게 있었는데. 갈비뼈가. 너무 많이 보여서? 네. 이게 너무 이렇게. 이렇게 갈비뼈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. 돌출돼서. 그럼 몸이 간 거예요 그거는? 아니 그러니까. 살이 빠진 것도 있는데. 얼굴만 가는 거예요. 갈비뼈가 너무 보이니까. 아 이게 건강해 보여야 되는데. 아니다. 좀 뼈를 누르자. 어떻게 눌러요? 눌러? 그래서 포샵으로 뼈를 눌렀어요. 아 그거. 아 포샵으로. 보통은 살을 누르는데. 살이 없어서 뼈를. 네. 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. 갈비뼈가 정말 너무. 앙상하게 들었는데. 나 갈비뼈 이렇게 있어서. 몇 개인지 막 셀 수 있을 것 같이. 기타 칠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. 빨래 받쳐서. 인체신기처럼. 아 보여요. 갈비뼈 보여. 아니 되게 민망하다. 사람들 앞에서. 아니 저러고 있으면 후유인지 모르겠는데. 아 이게. 그게 소유 씨예요? 아유 진짜 멋있다. 갈비뼈. 어우 멋지다. 민망해라. 아 이거구나. 이 사진인데. 아 이게 좀 누른 거예요? 이게 적정선을. 원래 저거보다 더 심해가지고 갈비뼈를 좀 눌렀어요. 포샵으로요? 네 포토샵으로.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예예. 그러니까 보통. 포샵이면 살을 이렇게 그냥 덜어내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살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? 너무 빠져가지고.